오늘 두 번째 노래 하는 거예요. 가수들 중에서 두 번째. 아, 우리 힘들지만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 치는데 세금이 붙나, 아, 그런가 붙나. 왜 박수를 안 치는 겁니까? 송정현 가수님 준비하세요. 나는 한 사람을 떠나서 나는 한 사람을 떠나서 마음을 여아요. 다 잊자고 수집한 건 반죽을 내고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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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